안녕하세요. 스트로비스트 코리아의 권학봉입니다. 오늘도 즐거운 포토샵 그리고 라이트룸 강의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.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곡선, 우리말로 하면 곡선이고 영어로 하면 커브죠. 이 커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통적인 옛날부터 포토샵 초창기부터 사용해왔던 거고 또 이게 지난 책에서는 제가 그렇게 크게 다루진 않았어요. 왜냐하면 이게 좀 쓰기가 까다로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번 개정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. 책에서 보면 177페이지부터 쭉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나가는데 181페이지까지 이렇게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. 이것만 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능할 것 같은데 거기에 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 커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 커브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거기에 관해서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커브는 라이트룸에서 톤 곡선, 이 톤 곡선 커브라는 이 패널에 있죠. 이 삼각형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이제 톤 곡선 커브 이 그래프가 나옵니다. 이 그래프를 딱 봐가지고 뭐 책에서는 뭐 어떤 다른 데서는 뭐 이렇게 해갖고 이걸 s자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면 된다 뭐 어쩐다 뭐 이렇게 뭐 굉장히 말이 많아요. 말이 많은데 그렇게 실제로 어떻게 다루는지 그거를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. 항상 얘기하지만은 제 책도 그렇고 이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아야지 조금 더 독창적이고 조금 더 여러분들만의 손발이 되어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된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게 커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만 들으면은 다들 알 수가 있으니까 너무 뭐 어려울까 봐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이거는 사진을 오래 해왔던 안 했던 여기에 관해서 디테일하게 관찰을 하거나 이 궁금증을 가지지 않았다면은 아주 뭐 사진 20년 찍어도 이거 이게 진짜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아신다면은 20년 앞서가는 겁니다. 그래서 썰은 9 여기까지 하고 이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건 그래프예요. 그래프. 단순한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되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 있는 이 점 있죠. 이 점이 0입니다. 0이라는 말이 가장 어둡다. 가장 어둡다는 말이고 이 위에 있는 게 이제 100이라고 치면은 돼요. 100% 가장 밝은 거 가장 밝은 것과 가장 어두운 그 사이에 줄이 하나 사선으로 쭉 그여있죠. 그여있는데 이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 밑에 x축이에요. 이 x축의 의미가 뭐냐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 입력축입니다. 입력. 입력이고 반대로 이쪽 축이 있죠. y축. 이 y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력. 출력이라고 보시면 돼요. 출력축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 밑에도 여기는 100입니다. 100%고 여기도 100%예요. 무슨 말인가 하면은 0에서 100까지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은 데까지 x축이 쭉 가는 거고 y축도 이게 0에서 100까지 쭉 올라가는 거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입력과 출력이라고 했으면은 아마 이거 수학이나 이쪽에 뭐 익숙하신 분은 이미 다 하실 거예요. 그러면은 이제 뒤로 가게 하시고 이해를 다 하신 거니까 뭐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또 우리가 이제 그 그림을 그리거나 예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수학을 잘하는 경우가 드물잖아요. 그래서 말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이 그래프 안에 지금 뭔가 이렇게 까만색 산이 이렇게 나와 있죠. 찌글찌글한 산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히스토그램입니다. 히스토그램. 히스토그램.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. 쭉 나와 있는데 이 히스토그램이 움직여요. 사실 움직이지만은 이 통곡선 안에서는 바로바로 반영이 안 되고 통곡선을 나가면은 그때부터 반영이 되는데 아무튼 이 통곡선이란 말은 지금 오른쪽, 지금 왼쪽 여기 보이시는 이 사진. 이 사진에서 픽셀의 밝기별로 픽셀이 얼마나 밝은가. 거기에 따라가지고 지금 이만큼 밝은 거는 이 정도 픽셀이 있다. 개수를 세알 해가지고 넣은 거예요. 그래서 이 정도 밝기. 약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면은 한 48 정도 밝기가 가장 많은 그런 픽셀을 가지고 있고 또 여기 좀 이제 한 80 정도에서는 이제 거의 없어지는 그런 픽셀을 가지고 있다. 그러니까는 밝기에 따른 픽셀이 얼마나 있는지 픽셀의 양을 표시한 게 히스토그램이죠.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요거를 왜 집어넣었냐. 이 곡선에. 곡선에 왜 집어넣었냐 하면은 이 히스토그램을 참고를 해가지고 내가 찍는 부분에 픽셀의 양이 얼마인지. 그거를 대략적으로 보자. 그런 의미로 백그라운드에 이렇게 넣어놨어요. 요렇게 안 돼 있는 것도 많아요. 옛날 포토샵이나 이런 거는 요렇게 친절하게 안 돼 있는 게 많지만은 라이트룸은 사진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요렇게 뒤에 히스토그램이 있다. 요 정도 보시면은 됩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무슨 말인가. 이제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도 다 아실 테니까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요게 이제 50이겠죠. 50의 밝기를 가진 픽셀들. 50의 밝기를 가진 픽셀들을 요쪽으로 쭉 가는 거죠. 요쪽으로 쭉 가면은 여기 출력에도 50이잖아요. 50의 밝기를 가진 것들을 50의 밝기로 우리 사진에서 표현을 해준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곡선을 모두 다 이해하신 겁니다.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보시는 대로 이 커브 값을 이렇게 올렸어요. 이렇게 왕창 올렸다고 쳐요. 이렇게 50을 50 정도 되는 값을 잡고 왕창 올렸을 때 이 왼쪽에 사진이 있죠. 이 사진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밝아졌습니다.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. 다시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은 이 50의 밝기를 가진 것을 요기 75의 밝기로 표현을 해라. 이 말이죠. 이게 출력이고 이게 입력이죠. 입력단에 있는 50의 밝기를 75로 표현했어요. 75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사진이 확 밝아지는 거죠. 이렇게 되는 것을 이해를 했을 거예요. 그러면은 이 75의 밝기를 가진 것은 더 밝게 표현을 된 거죠. 이 곡선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.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는 대략 한 봤을 때 한 90 75의 밝기를 90으로 표현한 거다. 그래서 밝은 부분도 다 밝아졌죠. 그 다음에 어두운데 25의 밝기를 가진 애들도 보면은 50으로 표현을 해라. 25 정도의 밝기를 가진 애로 50으로 표현을 해라. 그래서 어두운 부분뿐만 아니라 밝은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다 밝아지는 이 톤 커브가 된다. 이 말입니다. 자 이제 이렇게 다 이해를 하셨으니까는 그냥 넘어가도 되지만은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은 이게 50에서 50 그러니까는 50의 밝기를 50으로 표현하는 이 밝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이걸 갖다 다시 한번 쭉 내려봐요. 쭉 내려보면은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여기 이 사진이 굉장히 어두워졌습니다. 그래서 똑같은 말이지만은 한 번 더 살펴보자면은 입력에서 50의 밝기를 가진 픽셀들을 이 50의 밝기를 가진 픽셀들을 25의 밝기로 표현을 해라. 이런 말이죠. 그 다음에 75의 밝기를 가진 애들을 쭉 보면은 대략 뭐 한 52 정도. 이 75의 밝기를 가진 애들을 한 50, 한 55라고 하죠. 55 정도의 밝기로 표현을 한 거다. 마찬가지로 25의 밝기를 가진 애들은 크기 어둡게 한 8 정도 되게 25의 밝기를 가진 애들은 8 정도 되게 해라. 이렇게 해가지고 커브가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밑으로 꺾여 있을 경우에는 사진이 전체적으로 어둡게 된다. 그런 말입니다. 자 그래서 이제 이 커브를 여러분들은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이제 모두가 정확하게 다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인터넷에 이제 많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. 이렇게 보면은 밝은 부분에 이렇게 더 올리고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더 내려가지고 이 커브를 S자 모양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이렇게 S자 모양으로 하면은 사진이 좋아진다. 뭐 이런 식으로 인터넷이나 뭐 이런 데 소문에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.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.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75의 밝기를 가진 75의 밝기를 가진 애들을 조금 더 밝게 표현하는 거죠. 한 80 정도로 조금 더 밝게 표현하는 거고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밝은 부분을 조금 더 밝게 그리고 어두운 부분 25%의 밝기를 가진 애들을 조금 더 어둡게 그러니까는 뭐 대략 한 10 정도로 되는 거죠. 25의 밝기를 가진 애들은 10 정도로 더 어둡게 이렇게 표현을 한다. 여기까지는 다 이해를 하시죠. 그런데 중간 톤 부분 이 50의 밝기는 그냥 50으로 표현을 해라 이런 말입니다. 그래서 결국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밝은 부분을 더 밝게 강조를 하고 어두운 부분을 더 어둡게 해서 사진에 콘트라스트가 올라가는 효과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콘트라스트가 이렇게 확 올라갔죠. 보시면은 이게 보정전이고 이게 보정후죠. 이렇게 밝은 부분을 더 밝게 표현하고 어두운 부분을 더 어둡게 표현한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이 S자 커브 인터넷에서 말하는 이 S자 커브를 이용을 하면은 사진이 좋아진다. 그 말은 즉 사진에 콘트라스트를 올려가지고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보정이다.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커브를 반대로 하면은 반대로 S자로 만든다. 반대 S자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만든다. 그러면은 말 그대로 어두운 부분은 더욱 밝게 하고 밝은 부분은 더 어둡게 한다. 이 말은 이 사진의 콘트라스트를 약하게 한다. 이 말이랑 똑같은 거죠. 그래서 이런 커브를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해왔어요. 작업들을 해왔지만은 지금 이 커브의 단점은 뭐냐. 이러면은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꼭지 이걸 갖다가 핸들이라고 하는데 이 핸들이 굉장히 민감합니다. 그래가지고 마우스를 가지고 얘를 조정을 할 때 손을 덜덜덜 뜬다든지 아니면은 이 화면 이 그래프 화면이 그렇게 크지가 않죠. 크지가 않은 이런 작은 화면 안에서 굉장히 정밀한 조정을 해야지 된다. 그런 점이 조금 스트레스가 많이 있고 이게 말 그대로 힘든 점이죠. 이게 힘든 점이기 때문에 최근에서는 이런 어떤 콘트라스트 조정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슬라이드를 만들어가지고 밝은 영역, 어두운 영역, 블랙 그리고 화이트 이런 식으로 이걸 갖다가 나누어서 별도로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슬라이드를 오히려 많이 쓰는 거예요. 지금 보이시는 대로 이렇게 이 핸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이것과 비슷하게 또 다른 사진, 비슷한 사진인데 다른 사진을 수동으로 이걸 재현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이고 이게 정성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이 통곡선을 예전만큼은 많이 쓰지는 않는다. 다만 이 통곡선 같은 경우에 앞서 우리가 만약에 사용했던 블랙이나 화이트, 어두운 영역, 밝은 영역, 노출 이런 모든 슬라이드를 다 사용하고 나서도 추가로 이 통곡선을 또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정을 조금 더 내가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통곡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른 작업을 한다든지 그럴 때 사용을 하는 거지 굳이 이게 통곡선을 사용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전문가고 이걸 안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뭐 바보고 뭐 이런 내용은 전혀 아니다.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 가지고 쓸 때는 써주고 또 굳이 이게 쓸 때가 아닌데 이걸로 하면 멋있다. 폼 나는 거다. 이래가지고 굳이 할 필요는 없다. 그런 말씀을 드려요.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이 통곡선, 이 커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커브의 기능은 여기까지인가 하면은 이 커브의 이 그래프를 이용을 해가지고 앞서 살펴봤던 클리핑도 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 보이시는 대로 이 히스토그램이 뒤에 있잖아요. 그래서 어둠이 시작하는 지점이 이 지점이죠. 밝음도 한 이 지점 정도에서 시작을 하니까는 우리는 이 그래프를 가지고도 이 사진을 충분히 클리핑을 할 수가 있다. 이게 옛날 지금처럼 이렇게 클리핑이 손쉽게 나오지 않았던 옛날에도 꽤 많이 했던 작업 중에 하나거든요. 그렇지만 뭐 이거를 가지고 이제 꼭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한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감성적인 표현을 한다든지 그럴 때 이런 작업은 이 클리핑 작업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한번 보여주자면은 여기에다가 끝에 있는 꼭지점을 가지다가 이 끝에 어두움이 시작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. 그 다음에 이 밝은 부분도 이렇게 그래프를 땡겨가지고 시작하는 부분 정도에 이렇게 갖다 놔요. 그러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. 다 아시겠지만은 한 번 더 살펴보자면은 그 이전에 25의 밝기는 25의 밝기로 출력이 되었지만은 지금은 25의 밝기가 0이다. 가장 어두운 걸로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25의 밝기를 가졌던 애들이 0으로 되고 0으로 된 만큼 여기에서 우리가 이 데이터가 있는 이 히스토그램 안에 데이터가 있죠. 이 데이터가 있는 부분을 훨씬 더 넓게 사용을 가능하다는 거죠. 그 이전에는 이 지점이 25였는데 지금은 0이 되었기 때문에 0에서 여기까지가 100이죠. 100이 되어서 여기가 이제 100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에서부터 100 모든 데이터를 우리가 이 픽셀 안에 있는 밝기 데이터를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클리핑 작업을 이 커브에서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. 자 그러면은 이런 것만 가능하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감성적인 사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통곡선도 사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다르게 조정을 해본다면은 이 끝에 있는 거를 이렇게 들어버릴 수도 있죠. 이렇게 들어버렸을 경우에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. 그러면은 우리가 이 특별한 어떤 사진에서는 블랙을 아직 사진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을 가장 어둡지 않게 표현을 해가지고 조금 더 이 사진의 어떤 감성적인 느낌을 추가할 때가 있죠. 그럴 때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말은 이 지점 25라는 밝기를 우리는 한 여기 한 12라고 하죠. 12 정도의 어두움으로 표현을 하는 거다. 그래서 이 25 이하에 만약에 여기 이제 그 12가 있다. 그러면 12도 12로 표현하고 여기에 있는 뭐 3이 있다. 3도 12로 표현하고 그렇게 25 이하의 모든 어두움은 똑같이 12로 표현을 하겠다. 그 말이죠. 이 밝음 쪽도 똑같습니다. 이건 설명을 굳이 안 드릴게요. 똑같으니까.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둠 속의 디테일을 갖다가 다 없애버리면서 심플하게 그렇게 완전히 묻어버리는데 그 어두움이 100% 어두움은 아니다. 이런 식으로 사진에서 톤을 이용을 해가지고 감성이나 뭐 어떤 특별한 목적을 표현을 할 때 이런 것도 많이 쓴다.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이렇게 오늘 이 톤 곡선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거기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렸어요. 여기 보면은 RGB 각각 채널이 있죠. 각각 채널의 톤을 갖다가 조정을 해가지고 이 RGB가 섞여있는 비율이 바로 색깔이잖아요. 그래서 이 RGB가 섞여있는 이 비율을 바꾸면은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이렇게 색도 바꿀 수가 있다. 그래서 충분히 전통적이고 단순한 도구였던 이 톤 곡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색 보정도 가능하다. 이런 거는 전부 다 이해를 했죠. 이해를 하셨으면은 이제 실습을 통해가지고 능숙해지고 익숙해지면은 여러분의 끝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어떤 사진이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목표 방향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한 걸음 더 쉽게 또는 또 하나의 어떤 보정의 도구를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언젠가는 삶 속에 무언가가 너에게 들려줄 거야 그건 세상으로부터 오려면 한쪽의 이야기 그건 세상으로부터 빌려온 내가 내 세계에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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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